선덕여왕의 비밀병기, 비담 김남길씨. 영화 모던 보이를 통해 이번 대종상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. 우리 김남길씨가 오신 것 같은데요. 오시죠? 네. 지금 선덕여왕으로 굉장히 바뀌신데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오시죠? 김남길씨. 인터뷰 보다는 바로 포토타임 갖고 들어보시고록 하겠습니다. 위로 올라와주실 때. 우리 한번 미소를 보여주실 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에 있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에 있는으로 관객이 세계에다. 굉장히 강해서 질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영상이 있었습니다. 오늘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김남길씨 현재 최고의 이길을 누리고 있는 만큼 시세생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. 모던보이의 김남길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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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